신중한 선생님 어? 불꽃 끝났습니까? 네 하필 임성한 선생님 할 때 많아 자 다음은 신중한 선생님 가야금 탈밥 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 좋은 산 고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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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들의 까락이 뜨냐 내 맘을 울리는구나 거숨가에 미친 색이 참 네 얼굴 닿은데 어디서 사랑할까 말여 있어 그들의 까락이 뜨냐 내 맘을 울려 아픈 영혼이 다일반이 계속되나 멍청이 밟는 밤에 흘러오는 가량 소리 그리운 눈에 바람이 두면 내 맘을 울리는구나 어수가에 시선을 비춰 흘러오는 가량이 울려오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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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